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박재영입니다. 춤 연습 오늘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이게 제가 워낙 저희 쪽 사람이 없어서 100명만 됐으면 좋겠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100명만 모여주십시오 했더니 모이셨어요? 100명 모이면 춤추기도 했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날이 왔네요. 어머나. 언제 출 거예요? 같이 해줄까? 같이 뒤에서? 오후 3시에 방송하는데 9시에 하고 3시에 하는데요. 아침부터 그러긴 너무 현타 올 것 같고 오후 3시 정도에 약간 잠오실 시간에 제가 무료함을 좀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는 거 좋아해요 원래? 아니요. 전혀. 전혀?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신입사원 때 저희는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2년마다 회사 전체에 모여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또 신입사원들이 나와서 춤추고 그랬어요. 저 예전에 신입사원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사 업무 마치면 신입사원들끼리 모여서 춤 연습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춤을 가끔 술 먹고 만취하면 출 수도 있겠죠. 그거 맨정신에 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신입사원 때 에스모 그룹 그룹 공채 신입사원이었어요. 가면 그때는 계열사별로 한꺼번에 뽑았어요. 나는 입사 지원을 했는데 내가 무슨 계열사 갈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게 배분이 되고 나서 특정 계열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계열사별로 대결, 장기자랑 대결을 해요. 그것도 난리 나죠. 그런데 장기자랑 할 선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그래서 각 반에서 저희 계열사에는 신입사원들이 총 여섯 반이 있었는데 각 반에서 장기자랑 할 만한 사람을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성대모사 잘해서 뽑혀보고요. 어떤 친구는 그룹 사운드에서 베이스 기타 쳐봤다는 이유로 뽑혀나오고요. 저는 스탠딩 코미디로 뽑혀나갔었어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해서 오페라 가수를 지망했다가 좌절하고 그냥 회사원 되기로 해서 온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이 여섯 분이 모여서 자 이제 우리 대표로 장기자랑 하러 가자. 그런데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걸로 뽑혔네. 심지어는 바둑 칠단이라고 하나 나온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뭘로 해 결국은 결국은 그래서 그냥 춤추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약간 오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정말 제가 몸치라는 걸 그때 너는 왜 뽑혀나왔니? 라고 자꾸 묻는데 아니 저는 다른 거라니까요. 스탠딩 코미디 하려고. 지금 제가 삶에 많이 찌들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조용히 살려고 하고 있지만 29살 때는 그랬답니다. 끼가 좀 있으셨군요. 아마 저기 S모그룹 거기 가면 있을지도 몰라. 그 동영상. 자 오늘은 괜히 우리 개인적인 얘기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감시황은 보니까 둘 다 조금씩 올라서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 좀 했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괜찮았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미국 증시가 어제 폭등했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불안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른 게. 오른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다른 말로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에 다른 말은 리스크. 위험. 그런데 지금 미국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3% 올랐다 4% 떨어졌다 5% 올랐다가 4% 떨어지고. 작년 2018년도에 한 번 파월 의장이 말 잘못해서 급락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1900이 깨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2018년 4분기에. 지금 나스닥 100지수의 변동성이 빅스 지수가 그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말 나온 게 빅스 지수라고 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렇죠. 거기에 투자할 수도 있죠. 지수니까.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이 크면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 그럼 오를 거는 내릴 거는 그쪽 베팅할 필요는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느냐. 변동성이라고 하면 리스크일 수도 있고 파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곧 돈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 해놓은 사람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는. 풋을 사놨던 콜을 사놨던. 어떤 나라 많이 오르면 콜 팔고 많이 떨어지면 풋 팔고. 뭐 콜이 꽝이 나더라도 많이 떨어진다는 풋이 두 배 세배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서 저는 미국 증시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좀. 불안한 생각이 든다. 그런 게 보통 고점 증후예요? 그렇죠. 여기 왜냐하면 그건 심리가 반영된 거거든요. 펀더멘털이 반영된 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 이거.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익이 막 5%나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이건 심리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서. 보통 그런 예감은 맞는 편입니까? 살아온 인생이? 어때요? 글쎄요. 조금 맞아. 불안하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이 안 좋다고 해서 꼭 우리가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좋거든요. 중국은 또 왜 좋습니까? 중국은 이제 코로나를 좀 이겼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중국은 이제 부양책. 우리도 지금 추경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양책 때문에 더 오른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포 코로나 때보다? 그렇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자금도 또 쏠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어제 50bp 내렸고 미국도 50bp 내렸고 뭐 89억 달러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다 그러고 미국도. 그러면 중국도 굉장히 큰 선물 보따리를 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지수도 올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심천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도 뭐. 그런 게 불안해 보이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느껴지는 게 제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봅니다. 아니면 뭐 투자를 많이 해두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대개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앞에 나이 3자 있을 때까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뒤로 가면 겁나서 못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 많아져서 못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저 워렌 버펫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러마? 그런데 3자일 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3자일 때는 돈이 없고. 시간과 에너지와 경험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나이대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시면 또. 그런가? 그건 아닌가요? 그럴 때는 또 정렬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우리도 이제 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뭐 장중에는 출발하자마자는 거의 코스피 지수가 보압까지 떨어졌습니다. 2포인트까지 플러스 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피스가 오늘 출발은 18포인트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죄송합니다. 0.6포인트 거의 보압까지 떨어졌다가 상승했거든요. 중국장이 열리면서 중국이 거의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이 올랐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바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월가에서는. 바이든이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운율 맞춘 거죠 또 그것도. 글쎄 라임을. 라임 맞춘 것 같아. 미국 힙합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또 바이든 바이바이 이런 거 나오면. 굿 바이 바이든. 원래는 이제 샌더스가 되는 게 조금 금융시장에서는 불안해 했었어요. 샌더스가 공약으로 가지고 나온 게 부유세를 매기겠다. 그다음에 범위세를 35% 올리겠다. 지금보다 한 7, 8% 더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기술주를 반드시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 반드시 해체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여기다가 메디케어 포올 의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샌더스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유나이티드 에스케어가 11% 급등했습니다. 제약주. 제약주의 대표적인 격이죠. 11% 급등했고요. 지금 이제 슈퍼 화요일에 바이든이 14개 주에서 14개 주 중에 10개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을 추격하고 있던 누구죠? 백만장자. 블룸버그? 네. 블룸버그는 손 들어버렸고.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 진영에서는 바이든 혼자 남았거든요. 그리고 전체 득표로도 지금 바이든이 샌더스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경선 일정이 중부지역만 남았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지도가 나와 있으면요. 중부지역은 예전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샌더스 후보의 성향상 여기서는 이게 경선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어제도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표가 갈리는 것을 좀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후보가 나와버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껄끄러울 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표가 갈리면 엇갈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내 배팅 사이트 이런 데 도박사들이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경선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금액이 당선 당시 53%였는데 56%로 더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왜요? 그러니까 샌더스랑 붙었으면 트럼프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도박사들은 그렇게 봤나 보죠. 아니면 여러 가지를 분석해봤을 때 트럼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거는 2016년 대비해서 민주당 경선의 유권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에 가입을 하면서까지 경선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한 50%가량 늘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 대선 때보다. 50%가 늘었어요? 네. 그럼 1만 명이었으면 1만 5천 명이 된다고요? 1만 5천 명, 1만 6천 명 이렇게 늘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 이거는 그러면 이제. 가입이 쉬웠나 봐요. 모바일로? 앱으로 쉽게 그랬나?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이제 샌더스가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중도주지층. 그냥 별로 난 생각이 없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애라고 해서 경선에 참여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참여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불안 요인으로 완전히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요인으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황도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양성률, 검사를 했는데 몇 명이 양성이 나오느냐. 이것도 많이 안정됐다라고 해요. 랜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서만 테스트를 해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31번 확진자 나오고 나서 신천지를 굉장히 조사를 강하게 했을 때는 양성률이 7%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 양성률이 다시 4%대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확진자 수의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양성률이 선행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확진자 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랜덤하게 100명 했더니 이제 4명 나오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 확진자 수는 438명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600명이 나왔고요. 어저께 516명. 오늘 이제 400명대로 떨어져서 확진자 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제가 확진자 수와 외국인 수급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선물 다 팔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외국인이 왜 파는지 분위기가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환율이 6원 60전이나 떨어졌거든요.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외국인들은 아직 좀 팔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명 테스트하면 몇 명 양성 나오는지 이게 아마도 이제 정말 정말 랜덤으로 가면 랜덤으로 하겠죠. 그런데 글쎄요. 이게 몇 퍼센트로 떨어져야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4%면 천만 명 검사하면 40만 명이 양성 나온다는 숫자인데. 이게 워낙 확산이 잘 되는 바이러스라 쉽지 않은. 그런데 지금 대구 영북 지역의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은 조사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좀 줄었겠죠. 많이 감소 앞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게 숫자 줄어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소비활동도 하고 회식도 좀 하고. 싫어도 부장님이 등산 가자면 토요일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런 거 다시 합시다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정부가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는 좀 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정부가 강압적으로 회식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개학은 그런데 언제 할지는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게 22일날 지금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저희 집에서도 지금 2주 연기 발표나고 지금. 아이는 좋아할 테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저희는 지금 아들 둘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가 격리되어. 자체 자가 격리되어 있죠. 밖에 못 나가니까. 지금 유치원도 못 가는데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놀이터에도 안 나가는. 그렇죠. 놀이터에. 답답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걔들도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고 애엄마도 죽을 지경이고 그 애엄마와. 혼자 밖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건 괜찮지 않나요. 내가 너무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뭐 또 사람 접촉을 피하라고 하니까. 피하라고 하니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 좀 전해 주시죠. 일단 뭐 폭스콘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폭스콘이 이달 말까지는 그러니까 애플이 폭스콘이 이달 말까지 중국 내 생산 가동이 정상화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중국의 가동률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아요. 현재 공장 가동률이 50%를 넘어서 있고 3월 말이 되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폭스콘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사흘 말 정도면 중국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가동률은 정상화되겠구나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애플 관련된 애플도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고요. 애플과 관련된 오늘 종목들도 주식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정상화되면 그 다음 순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폭스콘에서 발표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달 말에? 네. 이달 말이면 정상화될 것이다. 중국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가 잡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더 잘 잡히겠죠? 또 그렇진 않나요? 사회주의 통제가 더 강해서 다른 나라는 좀 더 어렵나? 그럴 수도 있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막 퍼져버리면 국경도 없고 왕료도 자유롭고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를 봉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반가운 뉴스도 있었습니까? 오늘 어제 디트로이트에서 전기차 데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거 그냥 다 하나 봐요. 지금 우리는 행사들 다 취소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캠핑 박람회를 킨텍스에 열리는 거 가려고 했는데 무기한 연기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전기차 데이 행사를 했는데 GM이 5년 동안 24조를 투자하겠다. GM은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3분의 1입니다. GM이라는 회사가. GM이 문제인가요? 테슬라의 문제인가요? 둘 다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신형 배터리 팩, 얼티움이라는 신형 배터리 팩을 공개하면서 테슬라의 2배 가는 주행거리를 만들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GM이랑 LG화학이랑 오하이오의 배터리 공장 합작 설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티움이라는 배터리는 오하이오에서 개발을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업체들이 중국 빼고 테슬라 관련된 업체 빼고는 제일 잘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유럽 시장. 유럽은 지금 디젤 게이트 발생한 이후에 전기차로 완전히 선회했거든요. 2월 달에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이 98%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선전을 하면서 LG화학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 혹은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면 아마 전기차는 껍데기 빼고는 다 배터리니까. 그렇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회사 같은 경우를 갖고 싶겠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껍데기만 만들고 나머지는 배터리를 채우는데 배터리를 비싸게 사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도 어디랑 빨리 합작을 하든 뭔가 지분석는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고민을 하게 되네요. LG는 GM 쪽. 그 다음에 삼성은 BMW 쪽. 지금 굉장히 강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LG화학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개 업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G와 SK의 싸움이 거의 LG 쪽으로 승기가 잡혀서. LG가 이기는 분위기죠? 네. SK는 지금 화학 쪽도 좀 안 좋고 2차전지 쪽도 지금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3대장 중에는 한 명이 조금. LG와 SK. 야구는 누가 더 잘합니까? LG와 SK 중에. 야구는 SK죠. LG가. 배터리는 LG, 야구는 SK. 그렇죠. 알겠어요. 삼성이 좀 잘해야 되는데. 네.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빨리 집으로 보내드려야 또 하루 종일 지루하고 있었던 아이들하고 놀아주시죠. 얼른 날 떠있을 때 빨리 가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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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